자 여러분 깡통 박사 현담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만든 전자 포집 시스템을 소개해 드립니다 간략하게 얘기하면 여기가 전자가 있네요 전자 타보가 있고 원자 핵 주위로 전자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옛날에 제가 sbs 순간 부착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죠 그래서 이걸 깃발을 한번 달아 봤습니다 그리고 주요 각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코일 권선은 한 100번 정도 되겠습니다 마그네틱, 마그네틱, 기어, 플라이웨이트, 그리고 피스톤, V벨트, 각종 기어 메커니즘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파워 서플라이에서 파워를 주어 보겠습니다 자 파워를 주어 보겠습니다 파워를 주고 천천히 돌아가네요 이렇게 천천히 돌아가는데 더 스피드를 크게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스피드를 크게 낼 수 있는데 어떻게 스피드를 내냐면은 이 마그네틱을 추가하면 됩니다 여기 마그네틱이 있죠 마그네틱을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하면은 이렇게 마그네틱을 추가하면은 모터의 회전수가 더 빨라집니다 플라이웨이트 전부 이렇게 마그네틱을 추가하면은 모터의 회전수가 더 빨라집니다 플라이웨이트 전부 플라이웨을 더 빨라집니다 ans 각종 구동부가 너무나 점이 있네요. 지금 상당한 스피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여기는 슬림링이 있죠 슬림링 플러스 DC12V가 들어가고 있습니다. 아이스크림 막대기 이로 만들었죠. 슬림링 플러스 DC12V가 3... 슬림링 플러스 DC12V가 3... 잠이 정리합니다. 는데도 지금도 잘 돌아가고 있네요 고장이 없네요 자 전자 포집 시스템 전자를 포집 해 가지고 일렉트릭 파워로 쓰는 거죠 이 스페이스 공간에 있는 전자를 흡착 해 가지고 바로 전기를 쓸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일렉트릭 개념하고는 현존하는 일렉트릭 개념하고는 차이가 있는 공간에 있는 전자 전자를 흡착 해 가지고 바로 쓸 수 있는 획기적인 사이언스 시스템입니다 일렉트릭 사이언스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파워를 꺼 보겠습니다 다시 파워를 켜 보겠습니다 시기고 시기고 시기고